우와아아아 뻥 뻥 뻥뻥뻥뻥뻥뻥뻥 아아아 케이스가 까먹었어 복체인지 나는데요 빠우 선배님의 의무화예 정말 정말 1,2,3,4 1,2,3,4 이거 왜? 미쳐! 왼줄이 돌아갔어 왼줄이 돌아갔어 왼줄이 돌아갔어 접근의 시도, 탈락 너 두 번째부터 피는 게 안된다 두 번째부터 피는 게 안된다 어묵 지리 이거 어려웠어 거두? 절미 우왕 정 잠시만요 우왕 야균? 항식? 손목이 뭔데? 손목이 뭔데? 손목이 뭔데? 손목이 뭔데? 손목이 닫아주세요 동...병? 네? 동...병이야? 성년 아 잠시만요 우리 아무도 주연이를 보지 말아요 보지 마 아이? 아리? 네? 야 야 아리? 아 닉이요? 너 뭐하냐? 야! 너 이유가 없던 친구가 내가 어떻게 아리아들이 버릇이 아 그거였어요? 아 닉이인 줄 알았어요 내가 손 들고 있어 손 들고 있어 아... 아... 너무 아쉽게 틀리셨죠? 아리아즈 아 진짜 아쉽다 아리아즈 저희가 그래서 기회를 좀 더 드려보려고 해요 네 좋습니다 한참 근데 반응을 생각보다 아! 아아... 아악... 뒤바라이없 우겸 저에게 2천 원 이걸 부자가 될 수 있어 tingin 陽이 정 Declaration 인정합니다. 얼굴이 안 보였어요. 주인이가 눈이 많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어요. 렌즈가 돌아갔지? 렌즈가 돌아갔어. 나 광희성 렌즈 잠시만요. 야!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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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빠가 샘이야. 정돈? 정돈? 팀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지 안 하고 계시면 저희가 천원을 복구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만큼 시작! 정돈? 안타깝게 그냥 한 거처럼 네 오늘 게임은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끝내기엔 준비해보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저희가 한 번만 드릴까요? 네! 진짜 마지막 게임! 네! 알 수 있다! 마지막 게임입니다. 저희가 3,000원을 드릴게요. 살살 해줄 수 있겠니 혹시? 오케이! 오케이! 윌리엄 컷이라고 오늘 제가 윌리엄으로 변신했습니다. 찢어 공개할게요. 최초 공개니까 저희가 500원을 드릴게요. 우리 아빠가 쌤이야. 진짜 아깝다.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다시 해보겠습니다. 교톱! 정미! 올림! 비아! 말랑! 카오! 말랑! 요구! 조건! 정답! 초밥! 카도! 좋은 스타일이야! 카보카도 사랑해! 개미! 활끼! 정답! 아악! 마라! 마라! 얘들아 한 번씩 안 와!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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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는 조금 화내만 했어! 너도 이자가 부자! 아리! 네? 18,500원! 18,500원! 괜찮네! 18,500원으로 오늘 파티용 분사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출발해보겠습니다. 오! 잘했다! 잘했어! 아까 뭐라고 했어? 결국 또 울었네요. 저희... 그건 아니야! 너무 맛있다! 왜 이렇게 해 ¡shit! 수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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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